선선선 컴퓨터 가자 가자 잘 먹네 우리 뭐 먹을까? 우리가 너무 걸으니까 유모차도 안 타겠다 뭐 먹을래? 형 뭐 먹을래? 오빠,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배웅도 먹어, 네가 올라 저거 먹을까? 갈치, 갈치 갈치, 갈치 기본 빵은 하지, 기본 빵 근데 과연 안전해? 갈치 줘, 갈치 예연이 같이 먹을래? 예연이 같이 먹을래? 아... 제주도는 비가 와도 이쁘고 날씨가 맑아도 이쁘고 잘 피곤해 자는 게... 자는 게 우리를 좋아지는 거야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진짜 우와 와... 이야, 좋네 여기 현상 차련된 성게 미역국에 조림하고 구이 먹었으면 끝나고 맛있겠다 어? 뭐야? 반 공부가 아닌데 졸렸지, 오늘 6시이거든요 보통 몇 시에... 항상 밥 먹으러 가면 저한테 그만큼씩 딱 덜어줘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, 본 적도 없고 항상 남겨요 짜지 않아요? 저렇게 먹으면 흰쌀밥이 좀 너무 달아서 저는 반찬이랑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웬일이야, 웬일이야 반찬이 안 어울린다고? 반찬이 안 어울린다고? 진짜 그럼 향이 좋잖아 어머, 무슨 소리야 씹을수록 올라오는 단맛 때문에 밥을 먹는 건데 그렇지 탄수화물이 얼마나 맛있는데 사실 공깃밥은 얼마나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리액션 보고 놀랐던 게 제주도 가서 갈치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그걸 또 먹을 때마다 와,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집 앞인 줄 알았어요 배 채우듯이 집 앞에서 그냥 먹다가 그냥 끝나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요? 이거? 반찬으로 배를 채우겠습니다 연희야, 김치 먹어야지 연희야, 김치도 안 먹어? 연희야, 안 먹어 우리 김치 안 먹잖아 어, 안 먹어요? 김치 룰라야, 아무것도 안 먹어 아니... 의외네요 의외네요 김치 땀, 물 김치도 안 먹어? 연희야, 아예 안 먹어 김치 모금밥 안 먹어? 안 먹어 안 먹어 그것도 안 먹어? 거기 있는 햄이랑 당근 어디 낼 수가 없잖아 아... 이게 피클도 안 먹던데? 이런 것도 안 먹어 싱거는 일단 안 먹어 싱글 싱글 식초 들어간 것도 안 먹고 액젓도 안 먹고 뭐 먹냐? 내 말이 엑스 너무 많아 엑스 너무 많아